안녕하세요 구혈산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한 언니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언니들의 마음보다 이별을 당한 그 언니들이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왜 오빠는 나를 버리고 갔을까? 왜 나랑 헤어졌을까? 지금 나는 재해가 가능한지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오늘 타로카드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4개의 카드를 준비했고요. 저는 또 오행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유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헤어진 오빠와 내가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우리 꿀꿀이 자 2번은 꼬꼬 3번은 부엉부엉 4번은 복들어오시라고 코끼리 5번은 수면장수 거북이 우리의 카드를 고르시면 돼요. 자 고르는 시간 드릴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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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카드는 저도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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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제가 한번 펼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1번 카드 자 재해가 가능할까라는 카드입니다. 거기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헤어진 이유는 이 오빠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언니가 원하는 만큼의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아니면 재해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다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준비가 덜 된 사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별한 오빠의 마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빠는 이별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두번째 카드는 꼬꼬입니다. 꼬꼬. 꼬꼬의 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자 일단은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카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카드에서는 지금은 조금 이 카드도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네요. 다시 만나기는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분이 본인과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꿈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카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별한 이유는 이 오빠가 우리 언니를 만날 때 너무 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이 사랑에서 단칼치게 정리가 된 상태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새로운 사랑은 좀 꿈꾸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지금은 힘을 길러야지만 언니가 힘 기르는 거예요. 더 예뻐지고 성격도 좀 바꾸시고 이제 깝깝하고 힘들었던 성격이라면 좀 유순해지시고 누군가가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되신다면 되신다면 제가 가능할지 보다는 새로운 사랑이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카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카드에서는 후회라는 카드가 나왔고 나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에 추억하는 거 기억하는 마음이 나왔고 노력에서는 내가 이동, 변동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오늘은 죄송한데 다 카드들이 제외하기에는 조금 힘든 카드네요. 제외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본인이 이 남자분한테 적극적으로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고 남자분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좋았던 시절도 기억은 나지만 네가 나한테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랑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변화를 주시고 좀 새로워지고 저는 이럴 때는 부사나 카톡 부사나 인스타에 좋은 글이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변화 모습을 올려준다면 제외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후회만 하시고 있으실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고 새로운 사랑에서는 아니면 네가 온다면 내가 더 열심히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기억하고 있어봐. 추억도 떠올려봐. 라고 했을 때는 제외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요. 코끼리 카드입니다. 자 한번 벗어나볼 오우 잘 될 것 같아 이 느낌에 자 이런저런 생각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노력은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상대방 남자친구가 이별한 이유 과거에 이별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너무 왕비처럼 굴어서 네가 다 가지려고 해서 네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내 자리 잘 지키고 굳건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네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그치? 원한다면 재는 가능할 수 있어 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좀 맞춰주신다면 사랑도 다시 재에도 새로운 만남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카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북이 카드요. 거북이 카드는 어떻게 될까? 이 거북이 카드에서는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 제가 카드를 살짝 바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수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랑을 하거나 다시 재해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닫혀있던 그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그러면 그 남자도 감정에서 파도를 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다시 잘해보려고 할 것이다 라는 카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한 장 살짝 더 한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힘들었던 마음 버리시고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보신다면 재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남자들의 심리를 조금만 하시면 남자들은 참 단무지가잖아. 단순하잖아. 그치? 너 잘한다. 너 예쁘다. 너 최고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맛이 난다. 오빠 최고라고 얘기해 주시면 남자도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간, 쓸개 다 주시거든요. 간, 쓸개 다 받아서 그 사랑 다 받아서 잘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더 예쁜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사랑 하시고요. 우리 여자분들이 오빠들한테 사랑해요. 항상 항상 사랑해요 하시고요.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져가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작 진행